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썰, 도자기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명 영락연재, 영락 때 도자기 이해하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처음에 태토와 청료 여기까지 하고 기영 들어가서 여기 책에는 조형이라고 있는데 조형이나 기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영에서 가장 유명한 압수배를 한번 봤고요. 시간이 돼서 일단 끊고 다음 시간 오늘 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완, 반, 병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완 중에 여러 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림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아무래도 중국 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외워지지는 않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고 또 외워지면 다른 게 나타나고 다른 기영들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또 다양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명은 물론이거니와 청을 지나서도 따라갈 수가 없는 영선작이라고 하는 영선불분 영선작이라고 하는 중에 영락선덕인데 영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책에는 자꾸 책을 말씀드려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책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겉표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굳이 책을 안 사셔도 책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절판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서만 좀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서점 가면 그냥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래도 이렇게 제가 책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교제는 있어야 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고려다 보니까 책도 사실 중국 도저에게 관련된 책들은 없고 고려다 보니까 가장 힘든 책을 골랐어요. 두께도 상당한데다가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국 분이 마희게라는 저자가 쓴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한 설명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다른 책들을 찾아가면서 해설 아닌 미흡하지만 해설 아닌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인데 완은 이름들이 게시만, 와조관, 돈식완, 창구완, 직구완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서 우선 게시만부터 설명을 드리면 게시만은 경무장이나 이런 다른 도록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알려진 기형이고 그림이 좀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사진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 교제에도 사진이 있지만 우선 이게 진하게 잘 나오고 안에 내심까지 잘 나와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명, 영락, 청화, 비파, 연지, 화해문, 연자완 이 연자완이라는 것은 연내 씨앗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연자완입니다. 연자완이라고 하기도 하고 게시만이라고도 합니다. 게시만은 뭐냐 하면 바다 굽밀 이게 게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굽 안에 여기 뒤집어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이 상태에서는 볼록하게 내려앉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쌀만하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게시명의 돌기, 하트형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게시만이기도 하면서 아까 이 전체의 기형이 연자, 연꽃의 씨앗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연자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한 말은 게시만이니까 닷개자 써서 게시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이 벌어지고 구연부가 약간 내만, 내만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외반하면 바깥으로 나갔다는 뜻이고요. 이런 용어도 내만하며 복부가 좀 깊어요. 얘 자체가 좀 깊고 기형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굽이 좀 작아요. 물론 이것보다 더 작은 건 두리반이라고 해서 삿갓 모양의 완을 두리반, 두시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굽이 좀 작습니다, 이 게시만도. 굽바닥의 중심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양이고 그 왕 바닥 안에 이런 게시망 돌기가 있어서 얻은 이름이 게시만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영락 시기에 처음으로 창소된 신제품입니다. 큰 거와 작은 거 두 종류가 있다고 책에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반물관 소장의 청화화회 당초문 게시만 이 사진에 있는 거,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그 사진을 설명한 겁니다. 사진과 함께 설명을 봐야 되니까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사진과 글이 일맥이 상통하게 됩니다. 내벽 구현부에, 이 구현부죠. 이 구현부에 해도문이 있어요. 해수문이 해도문이거든요, 파도치는 거. 이 해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해수문을 그리고 또 복부에는 여섯 송의 화해 당초문을 안에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이 완심은 아까 다른 책에 볼 때 이런 이게 완심에다가 절지 비파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절지 비파문을 그리고 외벽 구현에는 회문을 돌렸죠, 여기. 여기 회문. 회문이 쭉 돌렸고 안에는 해수문을 돌렸고 그리고 바깥에는 길쭉한 연판문이죠. 이런 연판문, 이런 연판문입니다. 좀 독특하죠.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연판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락제 때에 창소됐기 때문에 영락제 때나 선덕 때의 특징 중의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해수문에 보이는 게 교제보다는 명확하죠. 이게 파도치는 흰 물보라가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손가락. 이게 손가락 특징입니다. 이게 영락하고 선덕 때에 있는 특징입니다. 물론 뒤로 가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홍무대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양을 불수문이라고 합니다. 불수문. 부처님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수문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교제에서 봤었던 파도의 이런 모양하고 좀 다르죠. 이건 홍무대의 파도 문양이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영락선덕 때에도 비교를 자꾸 해야 되니까요. 이런 파도의 문양들이 다 손가락 같아요. 부처님 손가락 같은 해수문이 손가락 같은 모양이다. 그때 문양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일단 자꾸 나왔을 때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 기억을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수문, 해도문에 나오는 모양이 영락선덕 때와 홍무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원대하고도 전혀 다르고요. 이때부터 영락때부터 영락선덕 때 불수문 모양이 해도문은 나온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쭉한 변형 연판문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게시만에 장식하는 것은 완의 형식 변화에 부합하고 풍채를 더해서 영락식에 두드러진 청화자기의 시대적 특징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징이다 그러면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시대를 구분해서 정할 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교재나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맨날 이 기물 좋아요 이러면 한정 없는 거죠. 기물은 다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봬도 다 1350도의 어마어마한 온도를 뚫고 나온 도자기인데요. 아무튼 영락과 선덕 게시만의 구별이 나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볍고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카메라로 담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름이 나오니까 이름까지 카메라로 담으면 얘는 청화화의 당첨은 게시만이었고요. 구경은 20cm고 고온은 10cm입니다. 구경이 20cm니까 한 이 정도 되니까 꽤 큰 기종이죠. 그리고 이 기종은 청화 페르시아문, 중국말로는 파삼은 그럽니다. 파삼은 와조관입니다. 왜 와조관이냐? 족이 누웠어요. 족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편편합니다, 족이. 얘는 구비, 받침대가 있는 거죠. 받침대. 받침대가 있고 얘는 누웠기 때문에 와조관입니다. 그래서 실물이 있어서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명나라의 색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골동인데 이런 스타일이면 이게 굽이 누웠어요. 굽이 없어요. 받침대가 이렇게 생겨먹은, 먹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도자기를 와조관이라고 합니다. 와조관. 여기 화석홍이 자연스럽게 핀 청화도 이렇게 먹어들어가고 골동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도자기를 고르시기를, 이런 검버섯도 좀 있고요. 종안도 있고, 이런 도자기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민요이긴 하지만 상당히 색택이 아름답고 명나라 때 중기나 말기, 중기 정도 되는 색택을 갖고 있습니다. 골동이고요. 귤필문 보이시고. 이런 문양을 이 어린 아기가 이런 연꽃을 들고 있는 거. 이거는 문양의 해석을 연생귀자도라고 합니다. 연꽃 연자에 귀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연꽃 연자는 연이을 연자랑 똑같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리엔. 중국어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연꽃이 있으면 이을연자를 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귀한 아들을 생산하라는 그런 길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생귀자도이고요. 조그만 완인데 아주 명품입니다. 맛깔납니다. 오래된 그런 고도자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와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조관에 대한 이 파사문 와조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게 파사문으로 구연불을 둘렀고요. 그 밑에는 여의운견문을 연이어서 계속 놓았고 여기는 절치화해문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설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잘 잡히네요. 와조관은 입이 벌어지고 복부가 얕고 호영. 동그러운 형이란 말이죠. 바닥이 약간 어목한 안쪽으로 굽혔다. 안굽형을 한다. 전체 모양이 만두 같다고 해서 만두심완입니다. 이것도 좀 외워놓으시고요. 게시마는 다른 말로 연자완이라고도 하는데 이 와조관은 만두심완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만두심완 나오면 밑바닥이 붙어 갖고 있는 와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의 유명한 소장가인 천민우 소장의 청화 페르시아문 와조관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것입니다. 내벽 구현에 해수문이 있고요. 벽에는 운두문과 당초문을 그렸고 안쪽에는 화해당초문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희게라는 분이 해석을 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역사 전고 책에 나오는 기물이에요. 진품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파사문, 페르시아문을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마희게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죠. 진주께서 주신 복에 감사한다. 이런 이슬람교니까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구현 아래에는 이런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이런 걸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청화는 흑갈색 반점이 많고 구현보에 청화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 시기에도 영락 시기가 1420년도 되는데 이슬람 국가와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진귀한 증거품이기 때문에 이 기물이 오른쪽에 있는 기물, 파사문 와조관이 유명한 것이면서 진귀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형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슬람 문화의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출자기 중에 이렇게 큰 자기가 있어요. 대반이나 대그릇. 한, 두 사람이 먹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런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대반, 40cm, 50cm짜리 대반에다가 삥 한 열 몇 명이 둘러앉아서 한 숟갈씩 거들어서 먹는 내용이고요. 여기 또 깊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클라무트라는 유럽에서도 이게 유행하는 도자기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예전 시대에. 클라무트 도자기가 되게 크면서 크기도 높고 숲이나 수추 같은 액체를 떠서 먹는 건데 이게 숟가락 같은 게 무겁기 때문에 보통 중국 도자기에서는 얇게요. 기벽이 얇아요. 그래서 얇은 데에 이렇게 숟가락을 담아 몇 개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엎질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껍고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클라무트 도자기입니다. 여기 영어로도 클라프트인가 클라무트인데 이게 이제 산디에고 배가 이제 이제 천육변인대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출발하다가 이제 수장돼가지고 인양했을 때 여기가 나온 건데요. 이런 스타일이 이제 클라무트 도자기다. 여기 있죠?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드리면 클라무트 도자기가 이제 이렇다라는 겁니다. 왼쪽에는 또 이제 크라크 도자기죠. 이거 유명한 크라크 도자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부용화 도자기라고도 합니다. 부용꽃이 저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크라크 도자기고 얘는 클라무트 도자기다. 한번 사진에 담았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책자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책자를 활용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라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와족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구 안은 입이 벌어지고 복부가 얕아요. 복부가 얕고 굽이 났습니다. 굽이 이제 작아서 창구 안은 이제 이 밑에 나옵니다. 보면서 할까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빛이 반사돼서 그런데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입이 벌어져요. 이 도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도자기나 이 도자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이고 바로 뒷면이죠. 청화 정원에서 이제 영희가 영희는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영희도라는 영희문 영희도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한자도 외워두십시오. 영희문입니다. 청화 정원이 영희문인데 여기 사녀도 있기 때문에 사녀 국녀. 이거는 이제 황자 같아요. 황제에 이제 아들이 많고 또 친척이 있는 그런 애들을 사녀가 이제 관리하는 거죠. 국녀니까. 그래서 사녀도 혹은 사녀 영희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안의 기형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조금 뻗었어요. 그래서 외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좀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반이나 별구나 똑같습니다. 별은 또 벌어질 별자거든요. 창구대 창자도 벌어질 창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창구, 외반구, 별구, 창구완, 별구완 거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벌어진 거죠. 이 기물도 이제 그런 창구완에 해당이 되는데 벌어진 겁니다. 벌어졌죠. 바깥으로 벌어졌습니다. 바깥으로 벌어졌습니다. 얘도 바깥으로 벌어졌죠. 이런 걸로 이제 창구 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입이 벌어지고 복부가 얕으면 굽이 낫다. 이런 정원 영희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설명 쭉 읽으니까요. 나중에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명품으로 알려진 기물이기도 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색택이 사진으로 찍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도 아, 색깔이 참 진하면서 곱구나. 여기 이제 검은색이 막 이렇게 흑갈색 반점이 나오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색택이 굉장히 아름다운 색입니다. 그게 이제 창구 안이었고요. 직구 안 이제 남았는데요. 직구 안은 이제 여기 기물이 사진 기물에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서 그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직구 안입니다. 직구 안은 이제 직구의 복부가 깊고 호벽을 이루며 굽이나 좀 구반은 무유가 됐는데요. 요 직구 안은 이제 좀 반파가 많이 돼서 수복을 해놓은 겁니다. 수복. 운영문 직구 안이라고 여기 이제 영락제 때 그런데 당연히 관지는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게 용에 대해서 직구 안이 출토 출토품입니다. 부서져서 출토됐으니까 이제 수복을 한 거겠죠. 다른 것도 다 이제 있는데 직구니까 여기 이제 여기 호벽이라고 그러죠. 호벽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가는 호벽을 둥글게 댄 게 아니라 직선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걸 직구잖아요. 그러니까 구연부가 직선이다 하는 게 직구 안입니다. 직구 안인데 직구에 복부가 깊고 호벽을 이루며 이제 구반이 이제 무유 뒤에 유약을 안 바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용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머리카락이 휘날리지만 또 이제 선덕 때는 또 머리카락이 삐죽 섰어요. 그러니까 용마다 다 다릅니다. 언젠간 또 용에 대해서 진짜 한번 쫙 원때, 영때, 청때 이렇게 전혀 달라요. 스타일들이, 그림 스타일이. 그때 당시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목이 이제 원때는 제가 목만 가늘고 복부로 가면서 굵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목도 영락돼 보니까 원때에 비해서도 굵어요. 이게 국잖아요. 목은 되게 가늘었었거든요. 원때는. 그런데 이제 영락돼는 용의 목도 굵고 몸체도 좀 이렇게 퉁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 같은 데도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고요. 등날이 예리하다고 써있죠. 여기는. 그래서 화염주를 쫓아 놓고 있는데 이게 명초기. 그러니까 영락은 초기죠. 명초기의 전형적인 그림의 화법입니다. 내벽 구현에는 작은 꽃송이를 그리고 완심면에는 성류 절지를 그렸다. 이 직구하는 홍무 청와대의 완에서 발전된 것으로 명초에 상견, 상견은 자주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주 보이는 기형이고 원청하자기는 그다지 보이질 않는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 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저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다른 책자의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또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잠시만요. 여기 한번 자세하게 보죠. 그래서 요런 기형들이 이제 요런 기형은 이제 와조관이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두 번째는 이제 별구 창구라고 해도 되고 별구 다이오도 별구안 얘도 이제 얘는데 여기 이제 틈이 있어요. 틈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좀 골이 좀 파져 있어요. 골이 그걸 이제 규구안이라고 그럽니다. 규구안이라고 그럽니다. 규구안 규구안인데 규구안은 이제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이제 규구안이라고 그럽니다. 규구안 규는 해바라기 규자고요. 고런 꽃을 이제 규화라고 그럽니다. 규화 요거는 이제 영청작이고요. 꼴똥입니다. 요런 거 요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한쪽에 몰아갖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스타일들이 규구안이다. 규구안이 요기도 또 나옵니다. 요것도 규구안이 고리 좀 파져 있죠. 요거는 이제 다리가 높으니까 고조관일 것이고 요기가 이제 직구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돈시관 이제 돈시관이 실물이 없으니까 요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가 이제 있는 게 돈시관입니다. 물론 여기 굽이 있지만 특이하게 돈시관의 특징인 이제 우리 직구처럼 생겼다는 거군요. 직구안이라고 해도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게시만이고요. 8번은 이제 별구안 요기에는 2번, 3번, 4번 2번, 3번이나 똑같은 거죠. 9번이 좀 특이한데 이제 이게 삿갓처럼 생겼죠. 어포는 삿갓 그래서 요게 삿갓자님 삿갓완입니다. 립시관 삿갓립자죠. 9번 삿갓립자인데 립시관 혹은 이제 머리도 쳐서 두리반 똑같은 말입니다. 요건 이제 규시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시관의 이제 이런 기형이 요런 스타일로 된다고 이제 책자에는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여기 국화문이 안에 시유가 되어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돈시관의 이제 스타일이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좀 하부가 좀 이렇게 쭉 내려앉았죠. 요게 두께가 얇아지다가 점점점 더 두꺼워지는 굽도 두껍고요. 요런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기 있는 이제 그림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압수배가 현존하는 게 이제 북경 고공반물건에 딱 세 점 세 개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세 점이 있대요. 세 점이 있는데 사자가 이제 그 쌍사자가 그 비단공을 가지고 노는 그런 관지가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꽃심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꽃심이 있는 거는 어제도 한 번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네 요거 요겁니다. 요거 화심에 있는 거 요것도 있고 요게 이제 오리지널 그 라는 거죠. 얘는 이제 방품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품과 그 오리지널은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다르죠. 그리고 위에 이제 가까이 해서 드리면 여기 영락연제라는 게 이제 꽃술 안에 화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방품들이 이제 많아요. 위에 이제 사진도 잘 나왔네요. 사녀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지만 하여튼 금기서와 아닌데 금기서와 라는 건 별것은 아닙니다. 금 가야금 기자고 가야금이고 기는 바둑두는 거고 서는 긁는 거고 화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이제 사예도 라고 합니다. 예술예자를 써서 사예도 혹은 금기서와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기종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사진 한 장이라도 기물 한 모습이라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물이면 뭐 좋겠지만 제가 어디 이런 실물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품 도자기 고를 때라든가 이상한 도자기 배척하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요즘 너무 예술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쇠 도자기 그냥 어제 만들어 갖고 나온 거 좀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걸 봤을 때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걸 고르시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색택이 좋은 고도자기 한 점 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송나라 때 거든 명나라 때 거든 물론 그것도 후대의 방품이겠지만 도자기를 소장하시는 소장가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로 썰을 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책을 선정하고 다른 책이라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책은 그래도 저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고수들이 많은 서적들을 탐구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한들 책에 있는 게 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책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모르는 그림이 나오면 또 다른 책에서 설명을 따와서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조금씩 가다 보면 지금 겨우 대명 영락 초기 하고 있거든요. 아직 명중기 말기 해서 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나라 가고 송나라 때 5대 명유 하고 8대 미녀 하고 그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사실 조금 조금씩 하면서 또는 실물 같은 것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거나 다른 좋은 기물도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서로 안목을 넓히다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으면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쓸데없는 도자기를 안 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안 사면 안 팔리면 갖고 오질 않습니다. 안 팔리는 걸 계속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명품 좋은 도자기 비싸더라도 제가 거기 쇼츠에도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에 이런 많은 정보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완전 정보 시대거든요. 완전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허트른 게 없습니다. 이상 오늘 완 몇 개 소개하다가 또 30분이 훌쩍 갔는데요. 20분에 줄이려고 해도 한 점 하다가 말 수도 없고 그래도 반을 넘어가기 전에 완에서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내일은 반을 하겠습니다. 반 접시를 하겠고요. 늦은 시간에 또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면서 응원을 주시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